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라다이스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코드번호 03423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27일 12시 3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코로나19 그리고 델타 변이 람다 변이까지 조금 확진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던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원에서 삼성증권이 굉장히 많이 사주구요. 원래 보편적으로 이제 거래원 거래창고를 보게 되면은 키움증권이 매일매일 보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소 종목 위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구요. 일단 요즘에 이게 휴가철이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조금 호텔이나 이런 레저 서비스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월드 노랑풍선 그리고 모드투어 참 좋은 여행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재무 상태를 보면은 맘스터치하고 남아산업이 굉장히 좋네요. 그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 여행주보다는 회복이 빠를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국내 카지노 대표주들은 지난 2분기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2분기 매출이 18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6% 늘어난 것으로 추선이 되고 영어 유익도 7억원에 달하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다. 지난달 카지노 동시 수용 인원이 1200명에서 2300명으로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매출이 50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5일부터 동시 체류 인원이 다시 1200명으로 줄었지만 셧다운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이번 위기가 지나면 4분기 다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수급이 지금 현재 메말랐습니다. 수급이 메말랐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투신이랑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많이 팔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동향이 안 좋은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빨리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큰 폭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4분기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시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게 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컬 VIP 실적 방어 중 회복력은 유효하다. 6월 카지노 매출액 전년 대비 16.1% 증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중장기 이동편을 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어떻게 좀 말씀드릴 수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21선을 21선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좀 노하우인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되겠죠.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7월 26일 날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이제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는 거하고 안 읽어보시는 거에 안 읽어보시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AP투자 카톡 친구를 해놓으시면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9시부터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뭐 애니능률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즈미디어 드렸는데 15.20%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고요. 어 애니능률 아까 말씀드렸죠. 14.20%에 대한 수익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저희 이제 김용재 수사님께서 30만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조금 노하우 같은 것들 조금 가져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 검색기도 새롭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포트폴리오가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설치 한번 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P투자 연구소였습니다. AP투자 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